네, 한 번 날렸다 하면 손으로 되돌아오기도 하고요. 한 번 던졌다 하면 그 어떤 단단한 부도 뚫는다고 합니다. 부메랑이냐고요? 전혀 아닙니다.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이것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좋아요 스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,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저희 채널을 통해, 어떻게 말할까요? 어떤 사람을 지켜볼까요?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